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한우 가격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 고기 할인 행사를 2월 1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관내 축협 하나로마트 및 한우 광역 브랜드,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 품목은 한우 1등급 이상 구이용과 정육, 선물 세트 등 다양한 품목을 최대 35% 할인 판매합니다. 전남도는 한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2022년 12월부터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우 고기 연중 할인 판매 등 대대적 한우 고기 소비 촉진 행사 지속 추진, 제도 개선 권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한우 산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범국민적 한우 고기 소비 확대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며 한우 사육 농가에서도 소가 파락을 부추기는 홍수출하는 자제하고 계획적인 출하를 통해 한우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협조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윤경훈 기자입니다.